안녕하세요. 여러분들과 친구가 되고 싶은 50살이 된 미스코리아 김경입니다. 반가워요. 우리 많이 친해졌죠? 제가 살고 있는 것은 전라도 강주입니다. 저희 강주 사람들이 가장 사랑하는 곳은 산은 무등산입니다. 그런데 저는 별로 산하고 별로 맞지 않는 것 같더라고요. 산에만 다녀오면 발병이 너무 지독하게 나서 나는 정말 산하고 안 맞구나. 정말 몇 번은 제가 도전을 했지만 저는 산은 안 맞구나 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 제가 이번에 코로나가 터지면서 일도 막히고 정말 돈줄도 막히니까 정말 너무 답답해서 제가 인상을 쓰게 되고 제 마음이 거칠다 보니까 제 주위에 있는 가족들이나 저와 함께 일하는 저희 동료들을 제가 엄청 스트레스, 히스테리가 너무 강한 거예요. 내가 이러다가 옆에 사람 죽이겠다 싶어서 찾아간 곳, 혼자 있고 싶어서 찾아간 곳, 정말 누가 나를 귀찮게 하는 곳이 없을 것 같아서 무등산을 다니기 시작했습니다. 제가 다니는 시간대는 새벽 시간이거든요. 아침 6시 반에 올라가서 보통 1시간 반 정도 산행을 하고 내려옵니다. 그런데 산에 갔더니 참 많은 걸 느꼈어요. 그리고 제 안에 참 독이 많다는 거. 이 생각 저 생각 잠자면서도 제가 많이 버대끼는 것 같아요. 아침에 눈을 뜨면 정말 입에서 독이 푹푹 나올 정도로 한숨이 나오는데 정말 무등산에 올라가서 경사진 곳을 거칠게 숨을 쉬면서 푹푹 숨을 쉬면서 제 안에 있는 정말 속에 있는 독들이 팍팍 나오고요. 또 땀을 쏟으면서 제 안에 있는 어떤 독기들을 많이 빼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하루를 그렇게 독기를 빼고 산에서 시작하다 보니까 그래도 하루의 생활을 더 원활하게 더 편안하게 했던 것 같아요. 또 이렇게 또 산을 다니다 보니까 감동도 많이 받게 되었습니다. 제가 보면 참 다행이다 싶은 게 산에 갔더니 아프신 분들이 많더라고요. 정말 어떻게 저런 몸으로 이렇게 산을 올라왔지? 나는 이렇게 건강해도 어려운데 정말 아파서 건강해지기 위해서 오신 분들이 많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런 분을 볼 때마다 나는 아프지 않고 건강한 상태에서 산을 다니기 시작한 게 너무 다행이다 싶었고요. 그래도 더 늦지 않고 50대라도 이렇게 산을 알고 산과 친해지게 됐다는 게 참 다행이다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또 이렇게 또 산을 다니면서 정말 저에게 감동을 주는 분들이 있대요. 감동을 주는 분은 저는 처음에는 이제 높은 산을 못 갔어요. 무등산의 아래쪽에 있는 약사암부터 시작을 했어요. 약사암을 좀 한두 달 다니다가 조금 몸에 익숙해지니까 거기에서 중머리제를 가기 시작했고요. 또 중머리에서 장불제로 가게 됐고 장불제에서 서석대, 서석대가 정상인데 1100m거든요. 서석대에 올라갔을 때는 조금 화가 났어요. 세상에 강주에 살면서 이렇게 아름답고 이렇게 멋진 산, 이게 정말 진짜 무등산은 서석대인데 50이 넘어서 이렇게 서석대에 온 거에 대해서 화가 났고 또 주위 사람들에게도 화가 났어요. 이렇게 멋진 서석대가 있다면 정말 강력하게 꼭 가보라고 추천을 해줘야지 이렇게 추천해 주지 않는 지인들이 얄밉더라고요. 정말 무등산에 서석대는 너무너무 아름다웠어요. 하늘을 금방 정말 손을 톡 건들면 하늘을 닿아줄 것 같은 그런 느낌. 그리고 정말 높은 곳에 올라가 보니까 좀 웬만한 시름들은 털어지더라고요. 그리고 걱정도 날려보내고 이렇게 산에 오르다 보니까 그 힘든 순간을 지나다 보니까 밑에서 막 이것저것 잘 자란 걸 가지고 고민하고 힘들어했던 것들은 그냥 털어졌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참 산을 다니면서 많이 얻었는데요. 또 그중에서도 산을 다니다 보니까요. 제가 세 분이 제 머릿속에 기억이 납니다. 첫 번째는 제가 처음에 산에 다닐 때는 맨손으로 다녔어요. 그냥 생각이 너무 이것저것 생각이 많다 보니까 손에 드는 게 너무 귀찮아서 맨손으로 다녔어요. 그런데 서석대에 도착을 했는데 너무 목이 마른 거예요. 산에서는 돈보다도 물이 더 귀하잖아요. 그런데 제가 너무 맨손이고 목말라 하는 제 모습을 보고 어떤 분이 저에게 혹시 물 필요하냐고 물 필요하면 한 병을 주겠다 하길래 또 저는 또 미안한 마음에 아니요 제가 아니 어떻게 좀 뺏어먹는 것 같아서 되게 미안해 하니까 걱정하지 말라면서 이렇게 높은 산에 왔을 때는 꼭 그 물을 필요하러 하는 사람이 있어서 나눠주려고 한두 병 정도를 더 넉넉하게 가지고 다니신다고 하는 거예요. 정말 1100m 이 청상이 얼마나 무거워요 올라오는데 맨손으로 오기도 힘든데 옆 사람 물이 필요한 사람을 위해서 물을 더 가지고 다닌다는 그 말을 들으니까 그동안 나는 나만 위해서 산 것 같고 주위 사람들을 별로 돌보지 않은 것 같은데 이제 그거를 반성을 하게 되더라고요. 또 어떤 그 80대 노부부가 있대요. 그분들은 정말 젊어서부터 무승산을 다녔대요. 그래서 남편분이 퇴직을 하고서부터는 날마다 도시락을 싸가지고 와서 최정상의 1100m 서석대에서 식사를 하는 모습이더라고요. 그래서 집에 있으면 답답하고 쌈하기 쉬운데 산을 다니니까 너무 좋다라는 거예요. 하루의 일상을 산에서 사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 남자분께서 하시는 말이 젊어서는 내가 앞장을 섰는데 나이가 들어서는 우리 집사람이 나보다 더 앞장을 서고 산을 더 잘 탄다는 소리를 하시대요. 참 그분들을 보면서 부러웠던 것은 어쩜 저런 무릎 관절이 너무 부러운 거예요. 저는 사실은 지금도 서석대를 다녀오면 한 3일 정도는 무릎이 막 너덜너덜 하거든요. 기운을 못 차리는데 그분들은 날마다 그 서석대를 다닌다고 하는데 그분들의 건강과 그분들의 무릎 관절이 너무 정말 부러웠어요. 또 세 번째는 날마다 또 산에 오시는 분이 있는데 그분은 시각장애인이시더라고요. 안내경과 함께 오는데 그분을 볼 때마다 숙연해져 버려요. 겸손해지고 야 정말 나는 내 눈으로 내 발로 이렇게 오는데도 이렇게 힘든데 앞이 보이지 않는데 어떤 마음으로 여기 높은 데까지 올라왔을까 얼마나 불안했을까 저도 만약에 오늘 당장 내가 앞을 못 본다면 너무 불안할 것 같아요. 하루라도 살 자신이 없는데 저분은 어떤 마음을 가졌길래 저렇게 편안한 표정을 지울 수가 있을까 또 저렇게 정말 산에까지 오를 수 있을까 이런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혹시 여러분들 중에서 산행을 좀 망설이고 계신다면 여러분 산에 다니는 거 두려워하지 마세요. 저는 날마다 산에 가고 싶어서요. 이번에는 제가 큰맘 먹고 정말 거금을 들여서 비옷도 하나 장만했습니다. 놓치고 싶지 않아서요. 산에를 갔더니요. 정말 제 마음속에 얻어지는 것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전해가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산과 많이 친해지셨으면 하는 마음에 오늘 여러분들과 산행에 대해서 나누었습니다. 여러분 오늘의 내용이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여러분 건강하세요.